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많이 사랑받는 주제라 계속 갱신해가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라삐가 등장하는 지혜로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사색에 빠지게 하여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고에 통용된다고 생각해요. 탈무드에 이어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최근담도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무드, 스타벅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기적의 사과 옛날 어느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딸을 주고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포고문을 써붙였다. 한편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맏형이 마법의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고는 그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셋이서 어떻게 해서든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상의했다.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양탄자는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영약이었다. 그래서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아버렸다. 모든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임금님은 곧 잔치를 열고 새로운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자 맏형은 만일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은 여기에 올 수 없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는 만일 내 양탄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라고 말했고 막내는 만일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그 임금이라면 이 세 사람 중 누구에게 공주를 주겠는가 그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이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맏형은 망원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양탄자를 가지고 있던 둘째도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었던 막내는 사과를 공주에게 주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공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을 해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릇 머리는 매우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라삐가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그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이렇게 추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그러자 라삐는 공주님 이 궁궐에 술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나요? 하고 다시 물었다. 보통 단지나 주전자 같은 데 들어있죠? 하고 공주가 대답하자 라삐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마의 공주님쯤 되는 분이 금이나 은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항아리 같은 보잘것 없는 그릇에 담아놓으십니까? 그러자 공주는 지금까지 금이나 은 그릇에 담아놓았던 물을 보잘것 없는 그릇에 옮겨 담고 값싼 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러자 술맛이 변하여 맛이 없어졌다. 황제는 진노하여 크게 꾸짖었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하고 공주가 말하고는 라삐에게로 가서 라삐요? 선생은 어째서 내게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하고 화를 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만 아주 귀중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낳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공주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자매 슬아의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셋 딸은 모두 미인이었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모두 결점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게으르고 하나는 도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이 거칠었다. 그런데 아들 삼형제를 가진 어느 부자가 그의 셋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청했다. 딸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에게는 다 저마다 결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주의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야 세 딸들은 삼형제에게 각각 시집을 가게 되었다. 세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른 며느리를 위해서 많은 하녀들을 고용했다.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내어주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또 누구 헐뜯을 사람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딸들의 결혼생활이 궁금하여 살펴보러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관계를 추궁하여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은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혀 1 상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라삐도 몇몇 있었다. 그 비결을 내가 삽시다. 라고 사람들이 서로 재촉하자 상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혀 2 어느 라삐가 학생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그 만찬에는 소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혀만을 골라 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그대들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혀 3 라삐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왔다. 며칠 후 라삐는 다시 그 하인에게 오늘은 좀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이번에도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그러자 라삐는 여전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오더니 오늘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오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하인이 대답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물 메이어라는 라삐가 안식일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두 아이가 집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신을 2층으로 옮겨놓고 흰천으로 덮어두었다. 라삐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잘 보관해 달라며 내게 아주 값비싼 보석을 맡겨두고 갔어요. 그 주인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맡겼던 보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죠? 라삐가 말했다. 그 보석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석 둘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라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병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전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 그의 아들이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주라는 내용이었다. 드디어 그 아버지는 죽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하면서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라삐를 찾아가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아버지가 왜 제게 재산을 조금 더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화내실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라삐는 말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몹시 현명한 분으로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네.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네. 그러나 아들은 원망스럽게 말했다. 노예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시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에게는 조금의 사랑도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말했다. 자네도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네. 자네 아버지가 진심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걸세. 라삐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선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 도망쳐버리거나 써버리거나 어쩌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재산 전부를 노예에게 준다고 하신 걸세. 재산을 받은 노예는 기쁜 나머지 자네를 만나러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시키려 알 것이므로 재산이 고스란히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일세.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삐가 말했다.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자네의 부친은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라삐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역시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정의의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일이다. 한 유대인이 그에게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가 탐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금은 보아는 많이 있어 조금도 부럽지 않다. 나는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의를 알고 싶을 뿐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머무는 동안 마침 두 사람이 라삐에게 상담을 정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서 넉마 더미를 샀다.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넉마 속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넉마를 판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넉마를 산 것이지 돈까지 산 것이 아니니 이 돈은 당신에게 돌려주겠어. 넉마를 판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넉마 더미 전체를 판 것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던지 모두 당신 것이요.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에 맞소. 후에 라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돈은 내가 갖는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의이다.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국리를 거듭한 여우는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 가까스로 울타리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먹었다. 그러나 막상 다시 나오려고 하니 배가 불러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우는 중얼거렸다. 결국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역시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죽으면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기게 된다. 가족과 부기와 선행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 복수와 미움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나 좀 빌려주게. 그러자 상대방은 빌려줄 수 없네 하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엔 앞서 거절했던 사나이가 상대에게 찾아가 자네 말 좀 빌려주게 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네. 이것은 복수이다.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낫을 좀 빌려주게 상대방은 그건 신뢰 하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엔 앞서 거절했던 사나이가 자네 말을 좀 빌려주게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이다. 나무 열매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 쯤 지나면 열리겠지. 노인은 대답했다. 노인장 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하고 그가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나는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지.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지. 내 경우도 그렇다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사나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나이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등불 때문에 눈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 라삐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여섯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곱 사람이 모였다.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라삐는 그 일곱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라삐는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당장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누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일어서서 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는 모인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 나온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나갔던 것이다. 언약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깐 동안 혼자서 산책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 한 우물가에 잃은 그 처녀는 목이 말라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수가 그는 처녀와 이별을 이별을 하려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성실히 지키자고 약속을 했다. 그 처녀와 청년은 결혼하는 그날까지 서로가 기다리기로 언약을 하였지만 그 청년은 누군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족제비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처녀가 말했다. 됐어요. 저 족제비와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몇 해 세월이 흘러갔다. 그 처녀는 정절을 지키며 줄곧 그 청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청년은 타양에서 결혼하여 아이까지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놀다가 지쳐서 풀밭에 잠들어 있을 때 족제비가 덤벼들어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목을 물어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부모는 매우 슬퍼했다. 그 후에 다시 아이를 얻은 그들은 행복을 되찾았다. 그 아이가 꽤 자라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이는 우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비친 여러 가지 그림자가 너무나 재미있었다. 아이는 정신없이 들여다보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그제야 예전에 처녀와 맺었던 약속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음을 생각해내었다. 그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처녀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 처녀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가정의 평화 라삐메이어의 설교는 매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교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곤 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인 다음날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메이어는 오랫동안 설교했고 그 여인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오자 화를 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 당신은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요? 그 여인이 말했다. 교회에 가서 메이어 라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 라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올 그때까지는 결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여인은 그녀의 친구에게로 찾아가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드는 라비 메이어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음을 깨달았다. 라비는 그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침으로 씻으면 약이 된다는데 부인이 좀 씻어주시오. 이리하여 여인은 라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매우 덕망이 높으신 라비신데 왜 여인에게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셨습니까? 그러자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하네. 지도자의 선택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드디어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터뜨려 머리에게 말했다. 왜 나는 언제나 네 꽁무니만 무조건 따라다녀야 하고 언제나 네가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역시 뱀의 한 부분 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 다녀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는 그만해. 너에게는 앞을 살피거나 분간할 수 있는 눈도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뇌도 없지 않니? 난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널 생각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꼬리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라면 지금까지 실컷 들어왔어. 세상의 어떤 독재자나 북군도 모두 자기를 따르는 자들 위해서 일한다는 구실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머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전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맡아서 해보렴. 그러자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머리가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겨우 도랑에서 기어 올라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얼마쯤 더 가다가 꼬리는 가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가시 덤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상처 투성이가 되어 가까스로 가시던 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뜨거워져 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구출하려 했지만 때는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었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해야 한다.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 가지의 슬기로운 행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병을 얻었다. 그 여행자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내어주시오. 그러나 그가 슬기로운 행위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내 소지품을 절대로 내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어 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슬기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이오. 그는 죽고 유대의식에 따라 매장되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의 죽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으로 부음을 전하러 사람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가 임종한 마을로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거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유언에 따라 제 스스로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나무장사가 뗄나무를 치고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장사를 불러세워 뗄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임종한 여관으로 가져가져고 말하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나무를 산 일이 없다고 말하자 나무장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주인은 그 아들을 기꺼이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차려냈다. 식탁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다. 그 아들 말고도 여관 주인 그의 아내 두 아들과 두 딸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시오 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자 그 아들은 아 아닙니다. 이건 주인장께서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이래하여 그 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선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내외에게 준 다음 나머지 두 마리를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번에는 닭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었다. 남은 몸통은 자기 몫으로 했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드디어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는 참고 있었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눈 것 뿐입니다. 이제 이제 까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 부부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치면 셋이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비둘기 두 마리와 저를 합쳐 셋이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주인장은 가장이시니 달게 머리를 들인 것이고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날개를 놓쳐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 고장에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몸이므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어서 아버님의 소지품을 제게 주십시오. 진정한 부 이야기는 어느 배 위에 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고 라삐가 한 사람 함께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재산 보여줄 수는 없군요. 그런데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그들의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뺏겼다. 해적들이 물러간 뒤에 배는 겨우 항구에 닿았다. 라삐의 높은 교양은 곧 그 항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라삐는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쳤다. 얼마 후 라삐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라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최고의 부자라는 그 말이 옳았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지혜다. 천국과 지옥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였다. 이런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고 아버지가 묻자 그 아들은 아버지 그런 건 마음 쓰지 마시고 많이 잡숫기나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또한 아들은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는데 왕이 전국의 방앗간 주인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그는 방앗간 일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토성으로 갔다. 독자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앗간을 하는 아들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며 좋은 음식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 천국으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드린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갔다. 부모에게는 정성이 깃든 대접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일을 하시게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교훈이다. 새친구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어 즉시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다. 그 사람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매우 아끼며 존중하여 왔으므로 둘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서로가 아끼고는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왕의 소환 명령을 받은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인지 좋지 않은 일로 추궁을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두려워 졌다. 그는 혼자서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새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으나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서 싫다고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는 권문 앞 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말했다. 함께 가도록 하겠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지. 왜 세 사람은 제각기 다르게 말했을까? 이 이야기에서 새 친구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의 상징이다. 사람이 암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지라도 죽을 때에는 고스란히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의 상징이다.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의 상징이다. 여느 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죽은 죽은 뒤에도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술의 기원 태초에 인간이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뭘 하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다네. 악마가 말했다. 전에는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악마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식물에는 아주 탐스럽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즙을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네. 악마가 말했다. 하 그렇다면 나도 꼭 한 먹기 여주게. 인간이 승낙하자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그보다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여 돼지처럼 추해지게 된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이다. 효도 고대 이스라엘의 두마라는 마을에 유대인이 아닌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금화 삼천량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라삐가 사원 침전의 장식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쓰기 위해 두 배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화 육천량을 들고 그 집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은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라삐에게 말했다.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큰 돈벌이가 있는데도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효성이라고 감탄하여 그 라삐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 두 시간의 길이 한 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노동자는 남들보다 솜씨가 뛰어나고 아주 능률적으로 일했다. 어느 날 왕이 이 포도밭을 방문하여 그 빼어나게 일 잘하는 노동자와 함께 거닐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날의 노임은 그날의 동전으로 지불된다. 그래서 하루의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줄을 지어 노임을 받아가려고 왔다.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액수의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앞서의 그 일 잘하는 노동자가 노임을 받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며 왕에게 항의했다. 이 사람은 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와 똑같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하루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두 시간 동안에 해냈다. 이럴테면 오늘 28세의 나이에 죽은 라비가 있다고 치자 이 라비는 다른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람은 몇 해 동안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업적을 쌓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일곱 계절 탈모드에 의하면 남자의 일생은 일곱 단계로 나눈다. 1단계 한 살은 왕 모든 사람들이 왕을 모시듯이 받들어주기도 하고 비비를 맞춰준다. 2단계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3단계 열 살은 어린 양 웃고 떠들어대며 뛰어다닌다. 4단계 열여덟 살은 말 덩치가 커져 힘을 뽐내고 싶어 한다. 5단계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6단계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구걸하게 된다. 7단계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한 라삐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말했다. 이 시장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때 라삐는 두 남자를 부르고 나서 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는 합당하오. 그러자 상인들은 궁금하여 두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광대여.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광대라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전쟁에서 다윗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잃고 말았다. 궁여 지책으로 그는 어떤 동굴 속으로 비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는 때마침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여 온 병사들은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는 동굴 안에 사람이 없으리라 판단해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한 벌레가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또 언젠가는 다윗 왕이 적의 장군 침실에 침입하여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아침 이 사실을 적장에게 알려 침입하여 나는 나는 그대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이니 그대를 언제라도 죽일 수가 있다. 라고 하며 그를 굴복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신히 적의 장군 침실에 잠입하지만 칼이 그 장군의 발밑에 들어가 있어 해낼 수가 없었다. 다윗왕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장군의 발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발은 움직였다. 순간 다윗왕은 칼을 빼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윗왕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느닷없이 미치광이 신용을 했다. 적의 병사들은 이 미치광이가 설마 왕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어떤 것이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생여정의 선행과 쾌락 어떤 배가 항해 도중 거센 거센 비바람과 심한 폭풍 때문에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지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어느 섬에 닿아 있었다. 배는 폭우에 닻을 내리고 잠깐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의 향기를 풍기고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기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섯 무리로는 아니었다. 첫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울지라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있었다. 둘째 무리는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고 녹음짙은 나무 그늘 밑에서 맛이 기막힌 열매를 따먹고 원기를 되찾고는 배로 돌아왔다. 셋째 무리도 섬에 올라갔다. 그러나 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배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허둥지둥 돌아오느라고 소지품을 읽기도 하고 배 안에 명당자리를 놓쳐버렸다. 넷째 무리는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닻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등에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그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갔다. 그래서 바위나 배전에 부딪힌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무리는 맛있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치되어 배가 추랑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어 병이 들기도 하여 마침내는 점멸하고 말았다. 독자들의 경우는 어느 무리에 속하겠는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 여정의 선행을 상징한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무리는 인생에서 쾌락을 전적으로 외면했다. 둘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의무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무리이다. 셋째 무리는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무리는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째 무리다. 일생동안 허영을 위해서 살거나 장래의 일을 망각하거나 달콤한 과일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진리를 잊고 그것을 먹기만 하는 것이다. 참다운 이익 라삐 몇 사람이 악인 일당들과 마주쳤다. 그 악인들은 사람의 뼛속까지 먹어치울 만한 인간들이었다. 세상에서 그들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은 없었다. 라삐 한 사람이 말했다. 이런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군. 그러자 가장 덕망있는 라삐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런 것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해야 하우. 악인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이익은 그들이 반성을 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속하도록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왕의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만찬이 언제 열릴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슬기로운 신하는 생각했다.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언제든지 만찬회가 열리기는 하겠지. 그리하여 그는 언제 만찬회가 열리더라도 냉큼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어리석고 건방진 신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찬회를 열려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직 여유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었고 만찬회가 열리게 되었다. 슬기로운 신하는 금방 문을 통과하여 만찬회에 참석했다. 어리석은 신하는 결국 만찬회의 기름진 음식들을 맛보지 못하고 말았다. 육체와 정신 왕에게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왕은 그 과일 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 두 사람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못된 길을 궁리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합의했다. 소경이 절름발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절름발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맛있는 과일을 실컷 훔쳐먹었다. 왕이 크게 진노하여 두 사람을 신문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따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왕은 그것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두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희망 라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당나귀와 개가 그의 동행이었고 조그마한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아키바는 한 채의 헛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때였기 때문에 그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램프불이 꺼져버렸다. 그래서 그는 알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그의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을 가지고 홀로 길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당나귀도 살아있었더라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라삐아키바는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꿈의 꿈의 암시 로마의 한 장교가 라삐를 찾아가서 말했다. 유대인은 매우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말해 주시오.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숙적은 페르시아였다. 라삐가 장교에게 말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로마의 장교가 다시 라삐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미리 알 수 있었어. 그 장교는 꿈은 암시에서 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던 것이다. 라삐의 원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라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나이가 같고 생일마저 같았기 때문이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두 사람의 친분만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라삐와 친구라는 사실이 당국의 외교관계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라삐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했다. 어느 날 황제는 편지를 써서 전령을 통해 보냈다. 나는 이루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오. 나는 이들 중에서 하나밖에 이룰 자신이 없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어. 당신은 두 나라의 관계가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라삐가 대답해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라삐는 황제의 질문에 대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돌아온 전령에게 황제가 물었다. 그래 편지를 받고 라삐가 무엇이라 하다냐 전령이 대답했다. 라삐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워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 짐작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로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게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었다. 그 후 황제는 다시 라삐에게 전령을 보냈다. 정부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삐는 역시 무언극으로 들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돌아왔다.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고 또다시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다. 황제는 라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제거시키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하시오. 이와 같이 사람의 의사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